저는 지금 소울사이클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BMX샵이에요 BMX는 뭐랄까 이 친구들한테는 어릴 때 많이 타는 자전건데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BMX를 많이 타세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BMX만 타시는 분들도 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제 친구들도 어릴 때 BMX를 타다가 사이클을 타고 MTV를 타고 지금 뭐 그래브를 타고 근데 보통은 어린 아이들이 BMX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BMX가 이제 또 스트릿으로 스트릿으로 가느냐 아니면 레이싱으로 가느냐에 이제 또 갈래가 이렇게 두 갈래가 나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스트릿입니다 어간이에요 그래서 바퀴 옆에 팩을 하는 게 달려있고 이거 트리그를 하기 위해서 다는 건데 팩을 하는 게 달려있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그런 장치도 달려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BMX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스트릿 네, 성향이 그냥 거의 스트릿을 대표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음, 이런 스트릿 아이템들도 많이 보여요 신발, 바지, 티셔츠, 모자 등등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어, 되게 재미난 공간이 있고 아주 협소한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신발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근데 저는 이 신발 섹션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그게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뭔가 되게 많아 보여요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핸들바라든지 뭐 포크휠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한 것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네,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핸들바는 보시겠어요? 이 핸들바 오그나이징 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잘해놨습니다 저는 좀 그만큼 이 장비들을 좀 소중히 다룬다는 거를 어, 좀 간접적으로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밑에도 자전거가 있고 이렇게 프림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장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헬멧이 어, 여기 몰랐는데 여기 헬멧이 있었네요 보이시나요? 창고도 있고 음 근데 아직까지 제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BMX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못 봤는데 어... 대부분 다 생활 자전거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 BMX는 약간 좀 스페셜한 타겟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BMX를 참 좋아했거든요 BMX를 타다가 쇄골이 부러졌어요 사실 위험하게 점프를 크게 뛰었다가 사고를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해요 네, 지금 여기 스토어 매니저 오너죠 오너랑 잠깐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좀 받았는데 어... 일단 지금 이 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간단하게만 인터뷰를 하고 제가 내용을 좀 전달을 할게요 음... BMX가 아직은 뭐 한국도 그렇지만 좀 스페셜한 시장에 속해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아이들이나 그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매니아칸 분들이 BMX를 여전히 즐기고 있고 음... 왜냐면 트릭을 한번 이렇게 익히고 나면은 계속 그 트릭, 그 다음 트릭, 또 그 다음 트릭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아직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전거를 탄다고 해요 BMX라는 종목 자체를 그리고 파크가 또 곳곳에 좀 있고 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 팀이 국가대표팀이 BMX 레이싱 팀이 좀 잘해요 어... 좀 잘하는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프랑스도 잘하지만 얘네들도 아주 잘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트랙도 금방에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애기들 많이 교육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애기 자전거 저기 보이시죠? 애기 자전거 여기 자전거의 어떤 기본기를 익히기에는 초보 시절에 자전거의 기본기를 익히기에는 BMX만한 기억도 없어요 계속 서서 타야 되고 BMX를 탈 줄 알면 댄싱이래요 BMX 진짜 한 3일만 타잖아요 로드 타시는 분들 댄싱 바로 됩니다 댄싱 못해가지고 댄싱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김 하시면 돼요 여기 소개는 이정도로 하구요 또 다른 샵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